아니 많은 분들이 해삼 내장을 국수처럼 드시고 계시더라구요 이거 보고 너무 맛있어 보여서 바로 사버렸습니다 요새 해산물 포장이 이렇게 잘 되있네요 와 싱싱한 해삼이 들어있습니다 그럼 바로 아 손질을 하려 했는데 이거 만지기가 쉽지 않더라구요 그래서 내장을 따로 팔더라구요 이렇게 뚜껑을 열면 싱싱한 해삼 내장이 있습니다 그럼 바로 그릇에다 먹어볼게요 와 한 젓가락 떠봤는데요 정말 국수처럼 이렇게 딸려 올라오더라구요 어때요 너무 먹음직스럽지 않나요 자 그럼 한입 먹어보겠습니다 아 이게 제가 쌩굴도 잘 먹긴 한데 쌩굴보다 한 10배는 비린 것 같습니다 아 이번 영상 망했네